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소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소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소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뜻은 기원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세기를 알지 않고는 성경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장세기의 말씀을 앞으로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우소의 마지막 부문,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목할 두 사람의 이름이 19절에 나오죠.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여기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죠.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관계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였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남편 이름이 브리스가입니까? 아굴라입니까? 아굴라. 그러니까 부인 이름이 브리스가죠.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고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부부를 소개하면서 남편 이름보다도 아내 이름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일단 혈통상으로 아굴라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뭐였죠? 텐트 메이커. 천막 깊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분들의 삶의 자취인은 그야말로 모든 세계를 두루 다녔어요. 아시아 대륙에도 있었고 유럽 대륙에도 있었고 로마에도 있다가 에베소에도 등장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보험을 증거했습니다. 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에 교회를 두고 교회를 섬기던 그런 초대교회는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으니까 자기 가정에, 자기 집에 교회를 모시고 교회를 섬기던 신실한 부부였어요. 이 브리스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4등전 18장 2절 3절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등전 18장 2절 3절 말씀 4등전 18장 2절 3절은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신약성경 218면 4등전 18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네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과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출신은 본도 출신 본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런데 혈통상으로는 유대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출생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땅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누가 만난 겁니까? 바울이 만난 거죠 어디서 만난 거예요?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에서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를 만났다 고린도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값 부부는 정말 동해본적 서해본적 로마에도 있다가 고린도에도 있다가 또 에베소에도 있다가 도처에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다가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이 내리자 그가 그 안에 누구와 함께라고 나옵니까? 브리스길라 디모데오스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브리스가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이름이 다른가 같은 이름인데 번역하면서 음가가 좀 달라진 것 뿐입니다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이름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이달리아는 이태리를 말하죠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 지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니까 이태리아에서 그리스로 지금 이렇게 이주를 해 온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어비 같음으로 함께 가여 일을 하니 그 일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것을 믿게 된 이 부부 세월이 흘러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바울이 소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로마서 16장 3절 4절은 신약성경 260면이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욕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죄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죄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천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어떠한 생애를 살아왔는지 어떤 사역을 해온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처음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더니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남편보다도 브리스가가 신앙이 더 좋지 않았겠는가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지 않았겠는가 비록 여성이었지만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를 살아갔던 여성이었지만 워낙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신앙적인 그런 풍수한 열매를 맺었던 그런 여성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 문안하라 하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바울에 대한 이들의 사랑은 사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을 위해서라면 우리 목숨까지 아깝지 않다라고 내어줄 정도로 주님께 헌신했던 이 부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살아갔던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서는 나뿐 아니라 바울 역시 정말 그 부부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감사한다고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 이 부부의 신앙인격과 생애와 사역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차례 다시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28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과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여기 다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로마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에베소에 있든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주시면 그 교회를 삼겼던 정말 충성스러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가셨던 부부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부부의 이야기가 성의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생에 만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우소 4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부부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바울과 이 부부 사이에 맺어진 인연 그것은 평생을 지속했습니다 바울이 죽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주님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살고 있었고 바울은 그 감사한 마음 그들이 사랑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여기서도 피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외 여러 이름들이 나오지만 생략하고 2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 여러 장소를 이동할 때 그 육지로 다니면 워낙 산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온갖 위험들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배를 타고 해상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겨울이 오면 바다가 얼어가지고 그 월동을 하기까지는 이동이 다 막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디모델을 보고 싶고 제외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겨울이 되면 못 오니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은 계절적인 겨울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면 우리는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건강을 줄을 위해서 쓰고 나중에는 정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인생의 겨울이 오면 모든 것에 제약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동안 은혜 주신 날 동안 건강에서 자기 두 다리로 활발하게 자유롭게 움직이며 살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런 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생명 있을 동안에 주의 은혜 받아서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디모데우스의 마지막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추구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울이 추구한인데 유한범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 그이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는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산 것인데 내가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은혜의 주님께서 베풀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때만 우리는 강건하게 살 수가 있어요 디모데우스 2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 아들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 심령도 믿음도 몸도 인생도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추구한 했던 대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풍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도 생명의 쓸 동안에 은혜받아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생에 내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길 수 있는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책 앞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